본부장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? 약 먹고 금방 괜찮아졌어요. 약 안 드신다면서요. 아 그... 아 여보. 아 영숙이 신랑 되시나봐요. 여보 제 친구예요. 그 방울이 짝으로 상철이 어떻게 생각해? 혹시 상철이가 방울이 좋아한다고 해? 우혁 씨는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돼? 그냥 너 좋다는 사람 만나면 안 될까? 우혁 씨 꼭 가질 거야.